독도를 향해 떠나는 특별한 여행 2017 독도어울림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이 8월 18일 물농초등학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우리시대 소리꾼 장사익과 오정혜 남상일 등이 꾸미는 국악 한마당 김용임 서인하의 흥겨운 무대 그리고 독도경비대와 물농촌부초등학생들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포항MC 2017 독도어울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릉군, JH해운, 현대제철, 식회사 금원과 함께합니다.